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기기 위해 대선 경주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고전한 뒤 민주당 내 일부 지도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달에 걸친 예비선거와 당원대회 후에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고 레리 세바토,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말합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를 대신할 후보 1순위에 오를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라고 말하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결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내보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은 무소속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크리스턴 그로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말합니다. 완전히 비공식적인 명단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명단에는 개빈 뉴스엄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엄 주지사 역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운동을 도우며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인물로 거론되는 또 한 사람,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역시 바이든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중요한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노조를 지지하고 총기폭력 퇴치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민주당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앤디 베이셔 캔터키 주지사는 뉴스엄 주지사나 위트머 주지사보다는 전국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공화당 정치가 지배하는 미국 남부에서 인기 있는 주지사입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주최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막판 대선 출마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부를 갖고 있습니다.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도 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계속 공직 출마 가능성을 부인해왔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주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률이었지만 미셸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바토 교수는 오바마 여사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지에 남아있는다면 다음 달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그를 대체할 인물에 관한 추측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바토 교수는 오바마 여사에 관한 추측은 계속될 것입니다.